코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썸플레이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투썸 블랙포레스트 케이크랑 윈터 홀리데이쇼 케이크에요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원한 우유랑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뜨거운 커피 그럼 먼저 얘부터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엄청난 후원이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지만 뼘는 판매도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많이 먹었을때 그런데 나의 소금은 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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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납's 뱅 뱅 뱅 뱅 오빠 저런 뱅 약간 dedic 뱅 뱅 뱅 뱅 이번에는 이거 너무 맛있어 이 시각과 음원은 너무 사랑 pip어 제가 한 번씩 더 해먹고 있는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각도는 책이더라구요 지금은 책이 잘 안나오고 신발은 아니다 빈지에서 반찬도 먹어보새요 청양고추는 정말 저도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은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단면이 잘보이도록 뒤집어예요 단면이 잘먹었어요 까먹나 피곤하고 먹나까먹어 고소하러 질기 젤리 드라마 대단한데, 양념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브리에 이제 이거 보먹은거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조금만 더 먹어볼께요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조금 더 질긴다 아줌마시마시 치즈 대체 적당히 질겨요 치즈 치즈 롤라엘 이 맛은 약간, 정말 무섭니다. 아주 맛있게 만들면, 뭔가 요리하기 때문에 이 맛은 아주 매운 맛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적당한 맛은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동료 액젤리 여러분 케이크가 1호 사이즈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신랑이랑 이따가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